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게 허위사실 공표니까 그것에 대해서 판사가 판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후 상황을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알고도 남을 정도로 잘 알았지 않습니까 과학적 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참 중요한 거죠. 지금 윤리도 중요하고 오늘 여러분들 거를 보나 보니까 진화과학자 한 분하고 또 다른 한 분이 아마 다 두 분이 다 과학도인데 이 제목이 아주 눈길을 끌었습니다. 과학적 태도는 21세기 최고의 처세술이다. 이게 참 한국사에 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후기 조선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대한민국에 산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사회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가 모두 다 과학하는 마음 과학적 태도에 여러분들 의존하게 되면 민중주의라든지 집단주의라든지 흐무주의의 그런 유혹을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홉 분의 무자비한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작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 참담한 여러분들 현상 앞에서 대한민국의 식차층이나 지도층이 보이는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무당 비슷한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비겁한지 어쩌면 그렇게 단견적인지 어떻게 그렇게 단체포적인지 어떻게 그렇게 비양심적인지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다 뭐의 부재인고 하니까 과학적 태도의 부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도 사실로 둔갑시킬 수 있고 사실도 거짓으로 여러분들 둔갑시킬 수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적 풍토인 거죠. 그 대부분의 사회 지도층 인사가 그런 것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후기 조선의 여러분들 조선을 방문했던 서양 성교사들이 보면 조선에서 가장 기억나는 것이 무당 무당 구타는 소리하고 그다음에 밤의 정적을 여러분께는 다듬이 소리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신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 거죠. 조선조에. 고종이란 왕부터 시작해서 민비와 함께 어마어마한 돈을 여러분들 뭐죠. 구타는 데 소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 무속이 무속이 근대화가 되면서 많이 사라졌는데 아직도 한국은 무속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는 거죠. 그 특정 정치인을 향해서 매몰되고 이런 성향이 다 이런 뭡니까. 그게 무속 성향하고 같은 거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못 따져보는 겁니다. 선거 부정이 한 번이 아니고 아홉 번이 발생했으면 그런 이런 증거물들을 모아서 개인적으로 자기 견해를 확립할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한 거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은폐하는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만 나무랄 수 없는 것이 대중들이 그것을 강력하게 열망 안 하니까 그냥 대부분 뭐죠.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은 당연히 뭉개는 것이고 선거 부정을 인지한 사람들도 여러분들 다 은폐론자 대열에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적 태도 제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과학하는 마음이라는 부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천문학자 이명현 대표하고 진화학자 장대인 교수인데 이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과학도로서 과학하는 태도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지만 이렇게 전문가들이 핵심을 세 가지로 딱 정리하네요. 첫 번째는 관찰하는 것 관찰하는 습관이 되면 현상이 보이고 현상이 보이게 되는 그 다음에 가설을 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가설을 입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4.15 총선에서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닥치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면 그거는 그냥 거의 고대인인 겁니다. 그래? 그러면 주변의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정거물을 관찰해보는 겁니다. 관찰해보게 되면 부정선거에 대한 현상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현상이 드러나게 되면 본인이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 같다. 또 여러분 더 나가시는 분들은 2020년 4.15 총선 뿐만 아니고 문재인 정권의 출범부터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586 운동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총 한 방 쏘지 않고 선거를 장악해서 대한민국을 그냥 접수하는 그런 선거부정을 저질렸을 것 같다. 이게 가설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걸 입증하기 위한 정거물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태도에서 중요한 것은 인과적 사고 합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과학적 사고 엔지니어적 사고 원인 결과를 항상 구분해서 따져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이분들이 주장하는 약속 장소에서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그러면 동네를 구경한다. 횡단보도 남들보다 5초 정도 천천히 걸어가며 사람들을 본다. 이게 관찰이지 않습니까 관찰이 습관이 되면 현상이 보이고 인간 행동이나 사회 변화의 자신만을 가설을 세울 수 있고 그 가설을 여러분들 입증하는 정거물을 확보해가지고 가설을 입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런 과학하는 태도이자 과학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여의도를 보게 되면 그냥 무속집단처럼 보이거든요. 자신의 이익이나 정파의 이익에 따라서 결론을 정하고 일체의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사회 쟁점이 되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세월호 5.18 다 마찬가지죠. 부정선거 이런 게 다 뭐죠 가설검증을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정한 결론에 따르고 일체의 이견을 이야기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뭡니까 그냥 야만인들입니다. 야만의 사회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 되지 않습니까 관찰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선거 문제를 바라볼 때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차익값 그래프로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에 대전광역시 유성을 해서 미래통합당에 출마했던 김소연 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투표소마다 동마다 이동시킨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학법칙에 해당하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 표본의 수가 클수록 모집단으로 추출한 표본집단의 통계적 특성은 각그나 비슷해야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후보별 총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이 각그나 비슷해야 된다. 이게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4.15 총선 여러분들 전부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전투표 자석 기준으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서 12.5%를 훔치고 마이너스 12.5% 그걸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줬죠. 플러스 12.5% 두 개를 합치게 되면 4.15 총선 전국 평균의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에 25%만큼 득표수를 조작했다. 누가 했냐 선거 데이터를 누가 발표하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다. 그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런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선관위가 발표한 여러분들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표를 이동시키는 프로그램에 사용한 조작값 규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전광역시에 아마 박범계 의원이 대덕군가 그럴 겁니다. 30%를 훔친 거죠. 조작값 30%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수를 관찰하고 다음은 뭡니까 통계적 변칙을 또 관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016년 20대 총선에서 후보별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이값은 거의 0에 가깝다는 거죠.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일치했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선거구에서 4년이 지난 다음에 2020년 총선을 보게 되면 대덕구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차이값이 플러스 9.9%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8.8%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뭘 이야기하죠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했다는 거죠. 국민의힘은 낮추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올려주고 정감 정가와 감소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근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통계적 변칙 이거는 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되는 그러면 이제 가설이 세워지는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에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 2016년 총선은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전국에서 여러분들 한 150여 군데의 후보들이 지역구에 출마했던 후보들이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다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대법원이 그냥 미루다 미루다 다섯 군데를 했지 않습니까 다섯 군데 재검표에 있으면 이렇게 표를 여러분들 까보니까 또 관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조투표지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사전투표지인데 사전투표지는 앱선프린트로 출력돼야 되지 인쇄소에서 만드는 이런 흔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발이란 거 아닙니까 이발이 그러니까 인쇄소용 절단기를 사용해가 여러분들 짜른 이 흔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일본말로 인쇄용으로 이발이다 이렇게 부르더구면요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수없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투표함을 다 갈아치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갈아치웠는데 보시게 되면 다 이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거 쑤셔 넣은 거 아닙니까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하기 전에 이렇게 항상 우리가 진지하게 뭘 관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위조투표지 제조가 어떻게 가능하냐 관찰 네 번째가 투표관리관 인쇄 도장을 위조투표지 제조에 사용한 거죠 누가 사용한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용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1년에 예산을 1조원 투입해가 범죄집단을 육성여름들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인쇄 도장을 2020년도 4.15 총선에는 3,508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 이름들 뭐죠 이미지를 사용해서 인쇄 도장을 사용할 수 있게 이런 도장을 다 만들어서 이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거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은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날인한다 그게 공직선거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 뭐죠 가짜표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는 거지 않습니까 이 가짜표는 이거는 보니 관리관 도장 주변에 흰색 사각형 흔적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이미지를 그냥 찢어 가지고 이렇게 붙인 거겠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있지 않습니까 4.15 총선이 끝난 직후에 전국의 뭐죠 이례적으로 뭡니까 연쇄 화재 사건이 계속 났지 않습니까 그럼 뭐죠 인쇄소에서 만든 위조 투표지를 투표함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를 다 태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국 폐기물에서 화재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재 사건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4월 16일 경북 성주 폐기물 처리 공작 화재 이거는 절단 분쇄기를 이용해 가지고 진짜 투표지를 다 갈았겠죠 이렇게 이렇게 짧게 잘랐겠죠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불을 태워 가지고 정거를 인멸한 거죠 4월 16일 4월 19일 4월 2일 전국의 도치에서 뭡니까 불이 계속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지역선관이 보관해 있던 사전투표함 속에 진짜 투표지를 뭐죠 가짜 투표지로 갈아치우기 위해서 진짜 투표지를 파쇄 소각하는 정거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다음에 또 이제 엊그제 여러분들 심상정 씨하고 정봉중 씨와 폭로했지 않습니까 4.15 총선 수개월 전에 유시민 작가가 심상정 씨를 찾아와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역구에서 최소 160석에서 최대 180석 이상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심상정 씨가 이야기 했다고 심상정 씨가 본인이 쓴 책에도 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한겨레신문에 또 그걸 했지 않습니까 4.15 총선 당시 여러분들 사전투표가 끝나자마자 4월 12일 날 정봉중 씨가 여러분들 열받아 가지고 또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번 선거에서 이번 사전투표에서 짐승 같은 짓을 한 걸 안다 양 씨 윤 씨 이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관찰들을 다 여러분들 심상정 씨에게 자백을 다 하지 않습니까 21대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160석 이상을 확보했다는 것을 알았고 이게 뭐죠 다 조작을 사전에 다 조작 준비가 돼 정봉주 폭로 정봉주가 여러분들이 뭐죠 이게 아마 경향일보에 아마 났을 겁니다 너희들이 짐승 같은 짓을 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 요지는 국회의 변호사 출신들 판검사 출신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들 뭐죠 그냥 주술적 사고에 익숙한 것 같은데 참 나라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야기에요 지금 말씀드린 그가 그냥 방송 준비하면서 한 다섯 가지 관찰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 관찰은 우리가 세운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 조작을 입증하는 그런 관찰을 여러분들 다섯 가지를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냥 깔아뭉개야 되니까 깔아뭉개는 거겠죠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과학하시는 분들이 쓴 과학적 태도가 21세계의 최대의 초세술이다라는 부분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우리가 근대인이고 현대인이기 때문에 과학적 사고 과학적 태도를 갖추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으로도 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